야! 잡아봐! 허리야 허리야! 잡아 잡아 잡아! 야! 발목 잡고 짚부내지 마봐! 가방아버리게 짚부내지 마 씨발 제발! 20개 다 그냥 죽여버릴게 그렇지 아주 나이스하게 딜그를 했구만 아파 아파 많이 아프지 내가 괜히 어? 이걸 먼저 둔게 아니에요 친구야 나 진짜 지기 싫어가지고 아 죽겠다 씨 플라잉 대가리 개새끼야 아 까비 오늘만큼은 전진뿐이다 후테란 없다 넌 정당한 일을 하니까들 넌 정당한 일을 하니까들 넌 정당한 일을 하니까들 다쳤지 오 다쳤어 다쳤어 야 다쳤어 와봐 길막혀주고 파티 때려주고요 아무것도 없지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니 좋았다니 개좋았다니 이게 잘 컸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예요 왜? 신발 가지 이속 빠르지 스킬 피하면서 나는 도랑검으로 때리면서 피읍하고 과다치후 피읍길 들었지 심지어 뻘병패야지 소생까지 들었지 피읍 쫙쫙 됩니다 굴란 저리가라야 굴란 저리가라야 아아악 제발 살려주세요 까아악 에어우아 야오 어 뭐야 죽어? 아아 겁나 아쉽네 개 치열하네 진정한 요장군이 뭔지 보여줄게 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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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피읍이 안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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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누라 빠지고 플라잉 대가리 떼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눌러볼까? 그렇지 새끼요 금방지게 함부로 금방을 떼면은 디젤블린다는 게임 이 친구는 이제 짓맞게 꿉꿉하죠 이러면은 계속 아래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것 자체가 일단 핀을 찍잖아 아이 없어졌어요 이 질환 하는 것 자체가 압박입니다 여러분 이런게 압박이고 심리적인 압박 애들이 핀 그래서 뭐 미드는 뭐 밀타임에 사리게 되고 이런 심리 구도가 좀 들어가요 일단 핫탈이 말했으니까 시원하게 압박을 조금 더 오픈하고 와 저게 안 죽어? 홀리시 지금 플라잉 대가리 상탈이 날갓 나이스 싸울 때 싸울 때 싸울 때 이런 틈의 시장이 중요하다고요 이런팀 빈팀이 아주 확실하게 보였죠? 이런팀에 우리팀이 뒤져도 바로 세트를 볼 수 있게 야 잡아봐! 허리업 허리업! 잡아 잡아 잡아! 야 발목 잡고 뒷부내지 마봐 다 막아버리게 뒷부내지 마 씨발 제발 90개 다 그냥 줄여버릴게 끝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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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력을 끝낸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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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이게 요리기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요 이야 전력 한마의 게임 끝났네 슬리베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도피야 아주 정확하게 개취를 했다 이거저 왜왜 이거 있었어? 그렇죠 이게 딜교입니다 여러분 없어지니까 와딩을 해야겠고 저 친구 어디로 가는지 봐야겠고 이게 이런 라인전 심층단계가 필요합니다 저 친구 테리 있으니까 집에 가려고 하는건데 만세 한번 해주고 야 여기에 전령까지 풀면은 저 친구 야 메탈 나간다 야 메탈 아야 해 전령 한번 더 깔 수 있겠는데 빨리 깔, 빨리 깔 야 지투를 못 깔다던데 나이스 야 피딜 지금 동선 너무 잘 보여 여러분 꿀팁입니다 핑완은 여기다 박고 기본완은 여기다 박으세요 이게 여기가 제일 중요해 요충지야 갱킹 상대방 갱킹이 오는지 안오는지 볼 수 있는 요충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멸도 돌아왔거든 전멸도 돌아왔거든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약해? 너무 이상해 1. 과연 끝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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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큰대 한 번 뚫리면 게임 끝난다는 거 보여줘야겠다 상대방이 다 누구? 나의 민이 다 2,000m 바비 2,000m 한 번 더 나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다~~ 나에게 힘을 줘 오케이 마주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백돌을 하러 왔습니다 오우! 오우! 으으으으으 쉽다 아 역시 팀 생각을 하면 안되요 여러분 요리는 이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쟤 정글 처음 하는거 같애 쟤 나이스! 깔끔했다 마지막 쟈우! 나이스 젠장 저이스! 잡아! 잡아! 지금 눈에 보이는게없어요 아오오! 으으호取l 오우쉐에에에에에에에 여기 레드인데 레드인데 레드야 레드 Q. 즈그 Q. 즈그 Q. 즈그 Q. 즈그 러시아 억제게를 파하게 됐어 자, 이랬어 아굴이 당했어 아굴이 당했어 끝내, 끝내, 끝내 빠른 판단, 빠른 판단 나이스 아아아아 미쳤다 폼 너무 좋은데 아아 폼 나 진짜 개좋아 진짜 야 이거 일면에 탑차이 아니야 이게? 이게 탑차이지 쉿 또 어떤습니 탑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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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다행이 마그마 duh 탑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